개혁군주 정조 리더십의 비밀 MBC 목포시민아카데미 김준혁 교수가 정조의 소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시민아카데미는 3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유튜브 목포 MBC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민아카데미는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목포시, 위니아 딤체와 함께하는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목포점, 해남점, 남학점, 높은 품격에 차별화된 서비스, 도지정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가 함께합니다.